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바로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 온 이유는 바로 기수업 빌런 빌런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께서는 해양 쪽으로도 제주도에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또 한국에서 좀 독특하고 굉장히 희소한 물고기들을 키울 뿐더러 제가 호주에서 만났던 굉장히 귀엽고 작은 숭어가 있거든요 그 숭어를 한국에서 유일하게 키우고 계셔서 좀 방문해가지고 구정도 하고 이것저것 내용도 듣고 좀 공부하는 시간 뭐 그런 걸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희망 물고기를 키운다고 하니까 한번 와 봤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얘기하고 왔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십니까 빌런님 드디어 뵈요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니다 아유 초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오 또 역시나 또 침대에 있는데 또 이렇게 수조가 바로 옆에 있네 이렇게 뒷보기 소리가 안 들려면 좀 잠을 못 차요 아 역시 오 좀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되게 많네 네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인도에서 잡힌 애들을 제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닉네임이 기수어 밀런이시잖아요 네 기수어인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 기수어도 몇 마리 섞여 있기는 한데 지금은 제가 요즘은 인도 물고기에도 좀 빠져있어가지고 아 좀 새롭게 한번 데려와 봤어요 우선은 여기에 수조가 하나 있고 와 여기 있다 야 사실 제가 진짜 오늘 보고 싶었던 애가 바로 얘네들인데 여러분 제가 호재이남님이랑 호주에 갔을 때 이제 바다 근처에서 야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물웅덩이에 해로질 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얘가 아마 전세계 한쪽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여기 엄청 많네요 몇 마리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홉 마리가 아홉 마리가 지금 이수주에 들어있고요 어 국내에는 지금 아홉 마리가 지금 저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야 호주에서 본 것도 영광인데 여기 한국에 여기 아홉 마리 여기만 있는데 여기로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넓적 꼬리 숭어 같은 경우에도 바다지만 기수에도 좀 잘 사나 보네요 네 숭어들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숭어들도 강하고 근처 가면은 이제 숭어들이 때로 몰려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기수기 때문에 강상류까지 올라와요 아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친구는 이제 쿠엘라 루프리코스티어스 라고 해서 정글파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정글파치 네 이제 왜 정글파치라고 부르냐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기수인데 좀 특이하게도 어릴 때는 바다 쪽에서 살다가 이제 다 크면은 이제 정글 같은 계곡이나 이제 열대우림 쪽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요 아아 이제 바다를 좀 싫어하게 되는 좀 특이한 물고기예요 자 지금 좀 자세히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여기다가 물을 좀 빼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물고기들이 밥달라고 오우 미소구가 너무 이쁘다 되게 특이하게도 약간 사람을 막 엄청 무서워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호주에서 자연에 있는 거 웅덩이에 있는 거 비록 잡긴 했지만 그냥 손쉽게 잡았거든요 꼬리 힘이 세가지고 육지로 점프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부부의 힘을 쓰는 기수한 밀럼리 이렇게 보면 몰리 같은데요 약간 몰리 느낌 제가 불에 넣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위에서 헤엄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보면 저거 무슨 가슴 지느러미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이 가슴 지느러미가 좀 검은색이고 꼬리 지느러미가 노란 게 바로 널적보리 숭어의 특징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숭어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옆에 가슴 지느러미가 이제 일본 요괴종의 오니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치면 도깨비인데 그 오니의 뿔을 닮았다고 해서 도깨비 숭어 오니보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얘가 크면은 얼마 정도까지 크죠? 다 크면은 60cm까지 크는 생각보다 큰 물고기에요 아 거지는구나 성장 속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느려가지고 훨씬 안정적으로 지금 사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얘네가 지금 현재 발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는 검정 색깔이고 이제 꼬리 지느러미는 또 노란 색깔로 되게 이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르면은 많이 기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있으면은 저도 진짜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 그런 종입니다 전 세계에 딱 이제 한 속 한 종밖에 없는 되게 유일무이한 종인데 보시면은 크기는 이렇게 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몰리 같기도 하고 근데 숭어입니다 숭어입니다 밴디드 아차피시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물총뽑기라고 하면 2종을 뜻해요 모든 아차피시 종류 중에서 기수성이 제일 강해서 바닷가에서도 종종 보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저기 뒤에 좀 수줍게 숨어있는 친구는 골든 아차피시라고 해서 다른 아차피시들에 비해서 주둥이가 좀 더 길게 자라고 무늬가 좀 이렇게 얼룩덜룩한 편이에요 이 친구들의 주요 산지는 이제 태국이고요 이 기수하기는 한데 이제 염분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담수에서도 축약만 잘하면은 일평생 계속 민물에서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또 이제 물총을 잘 쏜다는 거죠 그쵸 그 얘네가 이제 물 밖에 있는 곤충들을 보고 물총을 쏴서 물 위에 떨어뜨려서 먹는 되게 특이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 인간 위에 저격을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예요 저격이요? 저격이요 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물을 조명에다가 자꾸 쏴 가지고 네 이걸 조명을 고장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 조명에도 물을 쏘는구나 이런요 그리고 이제 제 지인분 일화 중 하나였는데 가게에서 어떤 분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알바사인 분이 얼굴 눈 밑 쪽에 점이 있었어요 아차피시가 벌레인 줄 알고 계속 직원들에게 간단한 물총을 쏘는 바람에 곤란했던 적이 많다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 보면은 약간 동자개처럼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동자개라고 해야 되나? 네 동자개 쪽 맞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다 동자개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정식 명칭은 콜롬비아 샤크캐포시 또는 아리옵시스 시만이라고 불리는 종인데 이름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콜롬비아에서 날아온 친구들이에요 정부를 시청자분들은 솔종개라는 물고기를 아실 텐데 그 바닷가에서 사는 맥인데 등지느러미에 독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역시 독이 있습니다 아 진짜 솔종개랑 똑같네 솔종개도 여러분들 바다에서 무리를 지어다녀서 통발이 들어올 때 한 번이 들어오는 친구들이면서도 만지면은 쏘여가지고 아야하는 그런 물고기인데 이 수에 사는 솔종개랑 비슷한 그런 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종이 되게 많은데 여기 혹시 개체 소개가 가능할까요? 오우 네 저기 지금 보시면은 약간 노랗고 이 K자 무늬가 있는 친구 있잖아요 아 예예요 예예 저 친구는 이제 에트로플러스 카나네시스라는 물고기에요 이제 우리도 남서부의 타르나타카구의 고비종인데요 현재 이제 야생에서는 멸종 희귀에 처해있고요 아 멸종 희귀종이에요? 네네 그리고 시클리드치고는 번식이 굉장히 어려운 종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인도 정부에서 번식을 할 경우 포상금과 지원금이 나올 정도 굉장히 번식 날도가 높은 어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와 포상금이나 이제 번식 날도 와 대박이네 근데 어떻게 여기 있죠? 어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수입이 됐어요 아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번식을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몇 마리를 데려오게 됐네요 여기에 그 참마자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요 얘 잉어 같기도 하고 참마자같이 누치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참마자하고 누치 같은 애들하고는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포어 푸티토라라는 물고기에요 아아 이래 보여도 저 녀석들은 다 자라면 2m가 넘는 거대한 물고기 진짜요? 네 이 친구들은 좀 사연이 독특한 사연을 갖고 있는 물고기에요 동화로도 유명한 정교복을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 정교복의 작가인 러디어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 물고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낚시를 갈 때마다 기록을 써놨는데 그중에 이 물고기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잉어류의 왕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물고기에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잉어가 진짜 크면 1m가 넘기도 하지만 2.5m면은 사실 세계 탑급이라고 해야겠네요 아쉽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잉어는 이제 태국에서 사는 자이언트 카프라고요 다른 물고기는 따로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길이는 자이언트 카프대 거의 기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특별한 물고기입니다 아 이거 신기하다 자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눈에 이제 화장한 것처럼 약간 판다처럼 이렇게 점이 있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혹시 누구에요? 이 친구는 이제 마스카라바브라는 종류에요 붕어 쪽 잉어 쪽 이런 애들이구요 아 저게 이제 마스카라를 바른 것 같다고 해가지고 마스카라바브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특이한 물고기에요 아 얘도 많이 커지는 종인가요?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나라 납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15cm 정도까지 자라는 이런 중소형 이제 잉어 종이에요 오 야 꼬리에 꼬리지느러미도 뭔가 엣지있고 참 이쁜 종이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재밌는 걸 하나 사자는데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약간 개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뭐냐? 이건 이제 바라문디와 파푸안베스라는 물고기들이에요 와 진짜 큰 거 잡았다 우와 나도 이런 거 잡고 싶다 오오 저기 나오는 어종은 뉴기니아 닥트니오라고 이게 닥트니오 쪽 물고기들이 제일 희귀한 종류입니다 와 보시면 다 하시네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좀 특이한 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오 마이 갓 카쇼로 요번에 아마존 가가지고 배에 뛰어들어서 맛있게 냠냠한 카쇼로 카쇼로가 뱀파이어 피씨라고 이빨이 아래에 있는 발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거에 이제 물고기를 몸통을 관통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신 빠지게 죽인 후에 낙하채서 먹는 그런 어종이라고 들었어요 아 이거 안경카이만 우리집엔 두어버 카이만이지 우와 예예 피콕베스 나중에 아마존 가서 잡아보겠습니다 피라루크도 그렇고 타이거쇼벨도 그렇고 아 이거 이거 한국에서 기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조만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엘리게이터가 제가 직접 잡아봤으니 이 영상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저 3마리인가 4마리 잡았어요 도라도 이런 것도 굉장히 황금색깔 이쁜 어종이면서도 도라도라는 물고기가 편지명으로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쵸 아 좋아요 노던파이크도 1.5m까지 커지는구나 어 굉장히 재밌겠죠 아 책 광고 아니고요 그냥 이게 괴어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어항인데 여기는 아 애들이 다 숨어있네 네 지금 얘들이 워낙 겁이 많은 애들이라서 지금 다 수입이 있어요 얘네 디스커스는 어디 주로 살죠? 디스커스의 주로 서식지는 이제 아마존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쪽이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먹이가 뭐죠? 이게 건조실지렁이라는 거예요 아 네네 굉장히 먹이기도 편하리하고 가급대가 좀 있긴 한데 애들이 정말 잘 먹어서 제가 뭐 항상 먹을 때마다 기뻐하는 걸 주고 있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오 아 벽에 붙일 수 있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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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여러분들 이 넙조코리숭어는 나중에 제가 구할 수 있으면은 진짜 한번 꼭 키워보고 싶습니다 진짜 호주에서 봤을 때 이거 그때도 거기서 아 잡아가지고 키우고 싶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줄이야 사용 난이도는 쉬운 편이죠? 사용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혹시 수명도 아시나요? 수명은 이제 수모다 보니까 이제 한 5년 좀 넘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적응력이 강해서 아마 잘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뚱뚱한 이런 체형을 가진 물고기의 닥슨2 넙조코리숭어를 우선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려서 기분은 좋네요 이 채집영상은 사실 알뜰결에 헤르지라나가 잡힌 영상을 참고로 썼는데 되게 웃긴게 얘네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천천히 올리면 잡았다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냥 잡아요 그러고 또 와요 되게 귀엽다 이게 매력이 있네 확실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선벨러님 블로그도 하니까 거기 가면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선벨러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많이 많이 보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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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